귀인정씨는 아버지는 안학 분수를 지낸 정황이며 어머니는 한씨인데 그녀의 고모는 인종의 후궁 귀인정씨이고 송강정철의 조카가 됩니다. 현재 귀인정씨의 묘는 조부, 부친 등의 묘와 함께 있는데 가까운 곳에 송강정철의 시비와 송강문학관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녀는 선조 4년인 1571년의 수기로 간택되어 입궁했다고 되어 있으나 묘지명과 달리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는 1571년에 간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정씨는 23세의 나이로 임신했는데 후궁이 출산할 때는 그 어머니가 입궁에 도와주지만 외부인이 궁중에 들어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선조는 정씨에게 궁 밖에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명하였으나 정씨가 궁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이미 인사불성의 상태였습니다. 정씨는 선조 12년인 1579년 음력 4월에 23세를 일기로 죽었으며 이해에 음력 6월에 경기도 고향에 있는 선산에 장사진했다고 합니다.